일단 한명 뚝배기 땄고 기절했는데? 네 한명 더 있어요 같은 파티인가봐요 75 방향도 조심하세요 오케이 한명 더 기절 아 벙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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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쪽 다운 벙커 있고 내가 갈게 잡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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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죽은거에요? 네 저쪽에 한.. 아 지금 한명 살아있는데 엠 방향 얘네 뒤로 가야돼 얘네 뒤로 누워있다 내 앞에 내 앞에 누워있는거 강자 제 발 앞에 누워있어요 업드해 업드해 나이스 와 와 한 팀 바닷가쪽 약간 바닷가쪽 들어갔어요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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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는 공장 저 있는 공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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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가 거기 지원금 바로 갈거니 애 M16 들었어 M4 저 화염병 들었어요 오케이 M16 앗도감 죽여버려 안돼 안돼 로미오 죽지마 아 야 야 얘 뒤질뻔했어 빠빠라바라바라바라밤 아 제가 지원해드렸는데 저거 저거 누가 던진거야 수류탄 저.. 아 화염병 말하는건가요? 애들 어딨어? 아니아니 수류탄 화염병은 제가 던졌어요 근처 돌고 있는데 근처 돌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? 수류탄 얘가 던진거 같은데 어 얘가 던졌나보다 죽기 전에 들고있다가 죽었나보다 슈 오케이 일단 M1630바라 있고 오케이 C핀 좀 그거 총 뺀 다음에 다시 끼면 돼 총 뺀 다음에 다시 끼면 돼 어 석궁 야 명진아 일로와 내가 석궁 석궁 갓 보여드림 일로와 석궁 갓 한조 보여드림 일로와 오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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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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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 멀티 인디 근육 있죠 아 내 친구야 지금 여기 있어 오키오케이 저 지금 맨손이야 존나 위험하거든요 어 저 한명 체크체크체크 이 방향 한명 이 방향 여기 여기 단뒤에 단밤쪽에 단면 쪽 단면 쪽 어디? 단 왼쪽 거기있어요 여기여기 여기있음 여기 아닌데? 어어어어어어 안돼에에에에엥 누워있는건줄 알았는데 그래 부들부들 다먹기 한 명 더 있어요 총알 필요해 총알 한 명 더 있어요 어 저기있다 체크체크 밖에있다 아 저 뒤에 아 저 뒤에 아 나 총알 없는데 지금 석궁 있어요 석궁각 보여드릴 제 뒤에있거든요 살려주세요 내가 가 내가 가 아홉 발로 끝내줘 어딨어 어 여기 체크체크 오케오케오케 저 지금 런닝맨 찍고있거든요 한대 맞았어 한대 맞았어 아 세발 남았는데 얘도 석궁 얘도 석궁 나 런닝맨 오졌다 진짜 나 런닝맨 해가지고 쟤 근처 빙글빙글 돌다가 어 근데 여기 먹을게 없어요 얘도 석궁 밖에 안들고있어요 끝났어 한파티초짐 그러면 이제 무난히 파밍하시면 되요 여기 저희겁니다 이제 어 눈쟁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아니 왜 제 뒤에 앉아계세요 옆에 앉으셔야 총을 쏘죠 왜 제 뒤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거기 차고 갈까? 안쳐? 거기? 굿 거기 그거 왜 쓰는거야? 그냥 썼는데 안하려구요 계속 물어봐 어어어 아아 이런 저런 머리서근지 않는데 등짝을 보자 아 내 등짝 우리 살살 가자 이리와 나 옳으므나미가 조절 먹을 거 있는 사람이냐?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나 붕대 있어?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일단 위치 확보해 놓고 저러워 저러워 오오오! 우리 쏜다! 저기 위에 있다! 에이스 방향 건물 저희 내리죠 내리죠 여기 그딴 거 모른다 우린 달린다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아 시발 박지는 말고 여기 있는 거지? 한 명 기절 오오 나도 기절?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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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더 기절 가져오오 어디 있어요? 헐려드릴게요 밀어버려! 밀어버려! 부셔 한마리야! 밀어버려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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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 더 있어 차에 차 쪽에 오! 저 있다 60 방향 60.. 75? 60 방향 먹을 거 있는 사람 저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궁대 있어 궁대 구급상자 하나 드릴게요 버려놨어요 아 시발 한 명 더 있잖아 아이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야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총알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여기 나무 뒤에 있어요 한 파티 더 온다 차 오거든 다시 차 일단 다운 이제 다운 수리탄으로 잡았어요 일단은 역시 고급상자 먹으러 간다 고급상자 먹으러 간다 위험할 거 같아요 저거 먹으러 간 거 위험할 거 같고 여기서 일단 기다려보죠 여기서 다른 애들 오는 거 기다려보죠 어 우리 쏜다 우리 쏜다 내릴게요 여기서 내릴게요 저 내릴게요 사방에서 쏘거든요 지금 이 105 방향도 있어요 일단은 아 어디가 어디가 저쪽 나무 우리 반대편 저쪽 나무 저쪽 나무 우리 반대편 저쪽 나무 저쪽 집 앞에 나무 쪽 네 근데 지금 사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찍어놓은 285 방향에서도 아까 쐈거든요 잠깐 방금 앞에 죽인다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애 한 명은 눕혔어요 이 방향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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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 나무 나 나무 숨었다 우리가 위험한데 저쪽으로 좀 가죠 근데 왼쪽에 한 명 살아있 120 방향에 한 명 살아있지 않아요? 한 명은 잡았거든요 두 명이었었는데 한 명은 살아있어 네 한 명은 잡았어요 거기 저 나무 뒤에 숨었었는데 저 이쪽 능성기죠 그러면? 아 거기 계시게요? 그럼 제가 약간 돌아서 앞쪽 그 해상마을 있는 어 두 명 있다 체크 어디? 오케이 체크 한 대 맞았다 나무 뒤로 숨었다 아 나 총알 없다 애들 어디 있는데? 해상마을 여기 이 총알 있다고? 한 대 나도 해상마을인데 좀 위험한데 형 빨리 이 지역 나가자 내가 찍어둘게 저 위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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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 이쯤 아 그래? 요쯤? 요쯤 어 확인 확인 오 쏘고 있는 거 보이지? 응 저 위에 저 교회 어 뭐야 오 내려오세요 뒤쪽으로 내려가면 제가 살려드릴게요 어디서 쏘는 거예요? 저쪽 그 능성 쟤네도 능성끼도 쐈어 못 봤구나 형 빨리 와 자기장 1분 아 나 큰일한데 먹을 겁니다 제가 드릴게요 그 우산 3개 있어요 아까 드링크는 많으셨으니까 어 아 오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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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가야 되거든 영진아 총알 있냐? 어 나 총알 많이 주셔놨어 지금 자기장이라서 일단 뛰어야 돼 일단은 조금 이동하자 어차피 해상마을 쪽에 있는 애들이 총알 150발 응? 총알 150발 어차피 해상마을에 있는 애들 나와야 돼 아 진짜 총 총 우리 뒤쪽에 340방향 우리 쏘는거다 우리 쏘는거다 나 맞았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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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어? 여기 없어 아직 내 쪽에는 안보이 아이고 그거야 아 치워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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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워 제가 제가 좀 업무 해 드릴게요 단기로 가 단기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됨 일단 건물 죽었다 죽었다 이제 살리는 도중에 그거 안줄어든 뭔데 어 어 일단 난 밖에 있을게 어 들어가는 애들 있으면 바로 봐줘 어 방금 너희가 들어간 쪽이 뒷문 방금 너희가 들어간 쪽이 뒷문 방금 너희가 들어간 쪽이 뒷문 방금은 정문이라 생각해 지금 3... 330방향에 한 파티 있거든요 어 어 여기 두고 있어요 여기 이랫머리 있어요 어 근데 나 직접 좀 올까 그러면 뛰어오시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팬 능선에서 소리나 오 집 지금 제가 찍어놓은 이쪽에 적들이 있거든요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한 명 한 대 저쪽 오른쪽으로 돈다 능선 한 명 한 명 M 방향 M 방향 M N N N N N N 북쪽 오케이 오케이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돌아요 북동쪽으로 넷 넷 넷 남았어 셋 아 넷이구나 한 파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혼자인 것 같음 M 방향 인내가 한 두 파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세 파티 정도 음 나눠져 있는 거 한 번 앞에 볼 때 더 들어가 그러면 안전지역이야 근데 앞으로 어디 풀십에 들어가니까 존나 잘 보인다 뛴다 어디야 SE 방향 쪽에서 온다 SE 오케이 오케이 체크 제가 근데 잘 보이진 않아요 SE 방향이 어 오케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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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세 명 세 명이다 세 명 파티 한 명 그리고 살아있어요 하나 다운 졌다 하나 킬 하나 더 있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알아 봤어 봤어 체크 한 대 지금 쟤네 방향이거든 지금 안전지역 다른 한 명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다 한 명 기절 한 명 나무 뒤에 여기 둘 다 있어 오케이 나 뛴다 수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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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한 명 뛰르네 쟤 혼자 마지막 쟤 마지막 쟤 마지막 아니다 마지막 아니다 아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나무 뒤 나무 뒤 나무 뒤 걔 눕혔는데 걔가 같은 파티고 아까 혼자 살아있네 쟤가 말했던 애만 어 어 그 그 아까 엔방향에서 엔동쪽으로 엔북 뭐야 엔니 방향으로 갔다고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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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혼자 살아있어요 그냥 우리 저기 안전구역 들어가서 사주 경계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네 아까 아처 쌌던 걔 어 걔 혼자 남았어요 지금 이거 소음기 낄 필요 없겠다 이제 반동만 크고 아까 쟤 죽이지 않았나 빨리 안전지역 그냥 들어가버려 제가 어그로 끄죠 수리타 성강 어그로 나도 어그로 수리탄 일단은 연마 여기 돌 뒤에 있는거 같은데 느낌이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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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뒤 여깄다 무 뒤 여야 사이가 들고있다 사이가 사이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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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게 나 나 colleges 1등 하네 어 얘 파멍하고 나오겠다 빨리 가야돼 채워주세요 자 이제 랜덤입니다 랜덤박스 조수석이 왠지 편안할거 같아 어 우리 쏜다 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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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버려 나 버려 일단은 뛰어 일단은 뛰어 나 버려 나 버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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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는 차세 저기 위쪽에 근데 한 파티 내렸거든요 그 위쪽에 오 내 쪽에 알면 빨리 빨리 와 빨리와 못 가 지금 이쪽에 한 파티 있어요 이쪽에 한 파티 있으면 조심 이거 초계라도 먹고 가야겠는데 오오 저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있다? 왜 내렸어 왜 내렸어 왜 내렸어 아니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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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아 일로 왔 вет 저거 치루가져? 저 그냥 모르겠다 치ự다 이 required master 쳐버려 쳐버려 죽여버려시지 2003 아니야 Seri 그냥 가야돼 탈타타타타타타타 타 마사님 일로일로! 아 faced 이첨치고가자 으헤헤헿 어士 vida гу 빨리 들어 우와 빨리 타요!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가자 가자 가자! 쪼고뽀 쪼고뽀!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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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밑으로 일단은 밑으로 애들 주변에 너무 많은 형이 쏘고 있어요? 아 어 체크 체크! 해안가! 해안가? 어 어 누웠다! 기절 기절 나 기절 시켰어 바스가 지척까지 왔어 보트 타러 가고 있었어 보트 타러 오실 분? 보트 타야겠죠 아마? 수영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다 그냥 누운 애가 가는 거구나 수영하는 게 아니고 쟤 누운 애가 그냥 몰아내서 가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? 키를 줄 바에 그냥 익사 하겠다 이거가 아닌가? 보트 타러 가자! 빨리 와 빨리 와! 저 킬 줘요? 보트 피 찍어주세요 아니 지금 차 끌고 차 가지러 가는데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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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트 타고 가자 보트 타러 오실 때 안전하겠다 음 이건 뭐 딱히 갈반한 곳이 없는데 소총 없으신 분 있어요? 다 소총 있네? 네 전 있어요 연료 없다 쏘리 저기 성당 위에 성당인데 성당 있는데서 저기 앞에 가고 있는 차 쏘고 있어요 성당 2층이 있어요 지금 체크! 2층이 3명? 잡을래? 가서 잡자 2층이 3명 있는 거 같아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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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을 거 같아 2층에 계속 보여요 일단 2층에 2명 체크 쏠게요 쏩니다 네 멈추면 멈추면 저 일단 피 좀 받을게요 쏴! 한 명 누웠고 한 명 누웠고 우리 쏜다 봤다 빠지세요 빠지세요 한 명 더 기절 한 명 살리고 온다 오른쪽 그 제가 양각 잡을게요 왼쪽으로 들어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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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리타 던지고 있어 지금 마사님 그거 뭐 있어요 구급상자? 네 있어요 이거 먹었어요 양각 잡았어요 기절 오케이 한 명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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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기절 컷 기절 컷 기절은 컷 나 올라가고 있다 오케이 어모 중 조심하십시오 처벌 한 명 어디 있어 차수리나? 컷 바로 사망 이거 저 판명할게요 차탄에 바로 사망 네 차탄의 디딤님이 판명하세요 아아 차태를 하나 더 먹었다 근데 식생이 패치돼도 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한파티 쏠게요 쏠게요 아냐아냐아냐 쏘지마요 쏠게요 쏠게요 쟤 쏘고 있는 애 아 아니다아니다 쟤도 달린다 쟤가 쐈거든요?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나무 뒤에 쏘나? 105도 방향 105도 105도에서 102도 사이 나 숨었어 저도 숨었어요 저도 숨을게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데?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? 쟤도 달리네 보내주죠 네 보내고 천천히 가죠 보내고 그냥 뒤잡아서 그냥 죽여버리죠 어? 봤나보다 둘 둘 둘 둘 둘 둘 다 봤다 다 봤다 플레이 바뀌었다 기절 룰링 기절 기절 다운 기절 한명 다운 확인 한명 조그라 박았어요 165도 방향 한명 오른쪽으로 갔어요 S 방향은 다 이거 언덕 아래에 한명 있어요 두 명 박 마산이 오른쪽 조심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애미사고다 이새끼 이거 애미사고다 자기장 온다 무시하고 달리자 그냥 왼쪽으로 왼쪽 언덕 아래로 그냥 언덕 끼고 달리죠 호잇 나 쿡스단서 7개 있어 이거 어떡하냐 분배하시죠 저 하나 있어요 저 지금 6개 저 하나 있어요 분배하자 그럼 룬쟁이님 잠깐만요 제 방향 오면서 제가 3개 떨구거든요 네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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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확인 잘하고 여기 여기 체크해 여기 체크해 네 보여요 보여요 네 겁나게 싸우는데 지금 언덕 뒤인데 저거 체크 됐어요 네 105에서 120 사이인데 네 저거 쏠 필요 없어 아직 우리 쪽이 가깝거든요 우리가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어 음 갈 필요 없어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왼쪽으로 일단 천천히 능선 타면서 선 끝자락에 있는 애들 뒤치기 하러 갑시다 예 어 싸운다 애들 S 방향 S 방향 아 됐어 됐어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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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싸운다 우리 일로 우리 일로 우리 일로 우리 일로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쟤네들 싸우게 됩더 네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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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가 재밌어 근데 화면 위치 노출되서 안좋겠지만 재밌어 점프 모션 꽤 귀여워요 어잇 마사님 오셔야 돼 잠깐만 내 앞에 내 앞에 1평집 오케이 거긴 지원 가능 저도 지원 가능 뒤로 슬슬 못 빼나 그냥 거기 안에 있어요 그냥 1평집 한대 1평집 한대 맞고 있어요 저 1평집 보고 있어요 혜택이동 나왔다 다운 1평집 다워 1평집 가 사망 바로 사망 1평집 혼자 혼자 다섯 명 남았어요 두 파티 남았네 이거 풀 도핑하세요 풀 도핑 저거 도핑할게 없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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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앞이다 아이 앞이네 이거 우리 앞쪽으로 나가야돼 왼쪽으로 돌각으로 가자 오케이 마사님 쪽으로 으응 여기 나무 뒤에 조심해요 나무 뒤에 있었어 바로 앞에? 네 바로 앞에 나무 오른쪽 아니면 왼쪽 165도 방향에 있는거 오케이 그 앞에도 조심해요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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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클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쏠게요 왼쪽에도 있어요 마사님 왼쪽에도 있어요 쏠 쏠 쏠 쏠 쏠 킬 바로 칸 왼쪽에서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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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어요 확인 파밍하면 안돼 아뇨 나 파밍했어야 됐어 아 그래요 대가리 먹었어야 됐어 나 마사님께 왜 이렇게 저기 전방에 어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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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킬 한명 다운 킬 한명 남았어 어 저기다 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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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회복점 한대 두대 누웠어요 누웠어 어디왜왜왜왜 뚫게요 네 255 방향 한대 두대 다운 나 스마트 야 이거 관전메타 1등 2킬 이게 관전메타가 아 이거 5킬 2킬 저 2킬 저 2킬 4 5 2 2 4 5 2 2 9 11 13 11 13 12 13 12 14 15 15 16 20 22